햄버거를 좋아하셔서 햄버거 집에서 일하시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아 평소에 햄버거 많이 드세요? 네 햄버거 많이 좋아합니다 햄버거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셨어요? 버거스 롤마이티에서 올치즈 버거 먹었습니다 부산 본점에도 있고 서울에 여러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제일 맛있습니다 주분에 패티 3장 추가하시는게 제일 맛있습니다 평소에 햄버거 많이 드세요? 네 햄버거 많이 좋아합니다 햄버거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일하세요? 네 바스버거 마곡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바스버거에서 제일 맛있는 버거에요? 바스버거에서 제일 많이 치는건 해녹버거라고 제일 육산 메뉴인데 제일 모든게 들어간 메뉴 버거스 울마이지? 거기는 버거 왜 맛있나요? 빵도 수제로 만들고 패치도 직접 만들어서 제일 맛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셔서 햄버거집에서 일하시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오 진짜요? 햄버거와 같이 먹으면 좋은 사이드메뉴 추천 제 첫발로 윙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